아, 눈이 센 척했어. 내 사랑이 오면 난 느낄 수 있죠 내 심장이 말해줄 테니 하! 뭐야 지금! 그넬... 지가 춘향이야 뭐야? 사람 이렇게 찾아 헤매게 만들어놓고 그넬과 타죠? 응.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렸네. 하! 참... 뭐 합니까 지금? 그넬 탑니다. 저도 쌓인 게 많아서 좀 푸느라고요. 하...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봐요. 무슨 얘기? 아니 그거... 나간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. 가구에서 지원해보라고 원서 받은 건 맞는데요. 저는 안 갈 거라고 이미 얘기했거든요. 안 가요? 갈까요? 아니요. 저 아직 경고 세 번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버티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? 네 그렇죠. 정직원 되면 월급도 오를 거고 인센티브도 적지 않고 그렇죠. 아깝지 지금 그만두기엔 안 가기로 한 건 정말 탁월한 결정인 거 같네요. 네. 감사하네요. 근데 아까 그분 예쁘시던데요? 그분 어떤 분? 아! 아 예쁘죠? 아 예쁘시더라고요. 성격도 좋으시고 머리도 길고 머리 막 올림머리 해가지고 스쿼트도 잘 어울리시고 네. 딱 이상형이시네요.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질투예요? 아니요. 질투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나 좋아요? 말도 안 돼. 사랑한다 한마디조차 너무때는 난 바보 같아서 그댈 바라고 꿈꾸고 혼자 가슴 태웠죠 2. 이 실제의 마음이 5. 6.